자 여러분들 3일 총 풀참 모았습니다 여러분들 목,금,토 총 3일동안 안깐은분 이러면 상자 6개죠 상자 6개하면 토티빼 하나 떼지 않을까 여러분들 진짜 바로갑니다 자 이제 첫번째 850 자 두번째 요건 BP 어! 몰틱왕 그렇지 몰틱왕 몰틱왕 자 세번째 2에서 5광 2에서 5광 마지막 아 BP면 3,500 자 일단 3,500 자 이거 1,2,3 갈게요 형님 1,2,3 1,2,3 가는게 맞아 자 그 다음 금요일날 자 금요일 요거는 BP 아 요거는 BP 반반 자 두번째 93 아 여기 여기까지 BP 1,2는 BP가 좋아 1,2는 BP가고 세번째 잠깐만 이거 너무 안좋기 때문에 이거 줄이도 안좋기 때문에 형님 2,500 갈게요 형님 마지막 꾸러미 아 형님 이거는 4강 갈게요 4강 2에서 5광 마시고 형님 4강 갈게요 4강 어 4강 하겠습니다 형님 자 그 다음 세번째 요거 BP 여기 BP 여그님 BP 가자 안전하게 여그님 BP 가고 세번째 너무 BP 안 뜨는데 이거 꾸러미 아 4강 4강 이거 진짜 LH 날강도 어저처럼 느낌 3가 뜬 것처럼 뜨면 어떻게 여러분들 어 아니 어저처럼 진짜 LH 날강 뜨면 어떻게 여러분들 LH 날강도 아 진짜 아 저거 4강 좋아 여러분들 저거 4강 좋아 어 4강 개꿀인데 저거 일단 BP는 왜 너무 헷갈린데 이거 아 이거 뭐 다 와 이렇게 많다고 아니 진짜 1,250만원 자 500 이거 맞나 다? 2,500 내가 BP 이렇게 많이 맞았어 여러분들 어 어 1,500 와 이거 3회 되니까 엄청 많네 900 3일 풀참 3일 풀참 3일 풀참 아 1,000만원 이게 BP 이렇게 많이 맞았다고? 와 850 4,000 내가 수령 이 내역을 봐서 BP를 한번 계산할게 여러분들 어 이거는 제가 수령 내역으로 봐서 BP 계산할게 여러분들 어 너무 많기때문에 헷갈릴수있기때문에 얼마 뜨는지 궁금하신분들 있기때문에 음 자 일단 두장 90 버 이제 마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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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케줄 마감 음 아마 다 받은거 같애요 이제 자 두장 스킵하고 자 요거는 1,900 1,900 저 BP 많기때문에 저건 제가 수령 내역으로 얼마든지 볼게요 500 그 다음에 에 요거자 스읍 자 SS 자 400 지금 아이콘 스케줄 마감입니다 지금은 에 지금 스케줄 마감 스케줄 마감 스케줄 마감 자 1200 본연사용님 에 3일 풀차만 풀차만 3일차만 지금 안받을게 지금은 이제 에 자 두장이고 요거 세장 스케 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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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여섯개 가면 2티패드 하나 떼지 않을까 여러분들 진짜? 바로 5000만원 여섯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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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티패드 안 떼다 투티백 안뜬다 투티백 안뜬다 가자 진짜 하나를 안주냐 투티백은 무슨 확률이 몇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음 자 사들리 287 사들리 287 어 정리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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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베테랑 3번에 자 페페 1310만원 두번째 슈마이케 417 자 그 다음 93 2에서 5강 아니 어떻게 하나를 안주냐 어 하루칠 안받아요 지금 7,8,2 어차피 여기는 어차피 여기는 제물이야 여러분들 아펠 제물 주공 아 제물인데 누구세요 오오오오 두사이 제물인데 두사이 2600만원 금일 때 320 케이타 1,5,4 어 아펠 제물이야 여기는 여기 제물 여기 제물 여긴 다 제물 자 아구에로 1,3,5 그 다음에 뭔가 뭔가 이 지금 20K리그 패스트 20K리그 패스트 정승원 236 형님 어차피 우리는 이 멀티가가 메인이기 때문에 어 어차피 멀티가 메인이기 때문에 다른거 기대 안해 166 우린 멀티가 메인이야 음 다른거는 솔직히 기대를 안합니다 자 TC 자 이건 12번 마르셀로 아니야 누가봐도 마르셀로 어 누가봐도 마르셀로 가자 이번에 요거까지 제물받치고 요거까지 제물받친 다음에 아 멀티가 요거 제물 안떠 어차피 누가봐도 이거는 삼카 어 사카 1200만원 사강한다 제발 요거 날간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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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H 호날두 사카 되면 형님 바로 이대 호날두 호날두 어 누구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큰일났는데 이거 아니 근데 우리는 아직 우리는 아직 여러분들 아직 메인백이 남았으 아 아 여기서 엠씨 엠씨 굴리트때문 개 레전드 가 아니라 엠씨 엠씨 누구세요 어 아 진짜 큰일났는데 잠깐만요 아 야야야야 잠깐만 왜그래 아니 왜그래 아니 아니 고등학교 큰일났는데 이거 지 아 우리는 늘 그래왔듯이 이 한방에 있어 이 한방이 아 우린 늘 그래왔듯이 이 한방에서 엠씨 때문에 아 하신대 자 11번에 네드베드 엔 아 야 진짜 오바다 잠깐만 홈런이 진짜 너무 오반데 아 잠깐만요 마지막 아 잠깐만 마지막 멀티강화 스페셜 제발 엠씨 제발 엠씨 아 저 아 아니 김시루 아 아 아니 이거 3회차 풀참인데 5억 5천 떴는데 여러분들 비피까지 계산해보죠 한번 일단 여기서 5억 5천에다가 비피 얼마 떴지 비피 아직 계산안할거라 여러분들 어 어 잠깐만 2천만원 2천만원 500 2천5백 900 확립 한번 아 천 떴죠 아까 천 3천5백 8천5백 아 8천5백 850 6 6억 8천 아 아 아니 이거 3회총 풀참인데 6억 8천이라고? 어 아 죄송합니다 지금 아 아니 이거 개호부한데 이거 확률 여러분들 어 자 두번째 아이디 갑니다 진짜 이게 여러분들 아쉽겠지만 멀티강화에서 뜨냐 안 뜨냐 이거 안 뜨냐 이거 안 뜨냐 2천만원 자 세번째 그렇지 꾸러미 좋아좋아 구정 버니 비피 꾸러미 이거 2에서 5강 좋아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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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일 850 850 자 두번째 티켓 세번째 요거는 2에서 5강 자 마지막 4강 난 4강이야 무조건 난 무조건 4강이야 난 무조건 4강이야 난 무조건 4강이야 마지막 요거는 400 두번째 1000 여군이 비피 가져가고 쓰읍 아 2에서 5강 또 안 뜨면 큰일났는데 마지막 제발 제발 꾸러미 꾸러미 멀티가와 그렇지 멀티가와 나이스 나 믿는다 멀티가와 나 믿는다 멀티가와 나는 믿는다 멀티가와 나는 믿는다 멀티가와 이거 지금 정리좀 할게요 어 지금 이거 정리좀 할게요 정리좀 하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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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자 싹 다 정리한 다음에 한번 얼마 뜨는지 자 천만원 3850만원 진짜 멀티에서 대박 뜨냐 안 뜨냐 그 싸움인거 같아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게 모아서 만약에 내가 만약에 내가 이제 멀티에서 안 뜬다 그럼 끝나는거야 멀티에서 맞죠 여러분들 음 우리는 여기 어차피 요거 요걸로 앞에는 형님 다 스킵할게요 형님 이거는 어차피 여거리 기대 안해 근데 형님 그래도 꿀엄이 떴습니다 형님 꿀엄이 자 꿀엄이 일단 5천만원에다가 더 까보자 5천만원에다가 2천만원 7천만원 개꿀 꿀 나 멀티에서 안 뜬다고 멀티에서 안 뜨면 망하는거에요 멀티에서 잘 뜬다 그러면 개들 보는거에요 2천만원에서 2천만원 1,500 3,500 이거 다 깔 요거는 요건 다 깐 다음에 우리는 이제 그 앞 폐를 보기 6개 저희 6개에서 톱집 하나 뜯자 제발 아 제발 나는 나는 많은거 안 바라는다 나는 많은거 안 바란다 톱집에 하나만 톱집에 하나만 제발 톱집에 2벌 형님 올까지 하고 스킵 안할게 형님 제발 가자! 투팁! 팩! 가벼마요 투팁! 팩! 투팁! 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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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! 팩! 이거 형님 투팁 막아놨어 이 정도면 형님 이 정도면 막아놨어 형님 어 이 정도면 막아놓은거야 형님 순비피 2억 9천 떴습님 2억 9천 이제 우리는 카드백에서 떠야됩니다 아 우리는 카드백에서 우리는 카드백 자 일단 미란다 131 131 요거 근데 이럴때 내가 중간에 한번 들어가봐 이런거 중간에 이런거 들어가봐 갑자기 갑자기 아니 이게 걷는다고? 아니 이게 걷는다고? 아니 이게 걷는다고? 아니 스케줄 지금 마감입니다 형님 어 어이 장난하나 이거 선수는 지금 파지마세요 버닝 끝나고 파세요 버닝 끝나고 파세요 자 일단 푸티 여기 그 밑에 코바치치까지 지금은 시세가 많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 팔면 손해예 어 지금 파지마세요 스케줄 마감입니다 지금 스케줄 마감입니다 토티빼 안떠요 내가 버닝까면서 토티빼 뜬지 한번도 없어 어 안떠 안떠 이 정도로 토티빼 막아놓은거야 여러분들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말고 앞에 다 재물까? 어 앞에 재물 다까? 음 다 다 다 다 넘어가 나는 이런거 말고 10억원 넘어가는거 기대하기 때문에 앞에 다까? 형님 앞에 다 재물 갈게요 형님 주인분 앞에 다 재물 갈게요 형님 어차피 앞에는 내가 어떻게 가든 어차피 안 뛰어 음 안뛰기 때문에 어 알겠습니다 지금 안뛰기 때문에 앞에는 다 재물재물 어 우리는 이거 요거 요거 4강 300 멀티강화 2에서 5강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아 이게 3에서 5강 이게 메인이기 때문에 앞에는 기대 안하고 그냥 아무 생각없이 가는거야 앞에는 아무 생각없이 이러면 9500만원 어 아 아무 생각 없이 가면 9500만원 어제 날구에서 날강도 떴는데 설마 또는 안뜨네요 여러분들 자 황선홍 선수 1160만원 제발 한번만 주세요 제발 한번만 한번만 누구세요? 아 아 바레씨 아 이거 말고 아 난 이거 싸 여러분들 아 이거 말고 아 아 이거 말고 아 아 아 저거 말고 우리는 저 저 비싼거 원해 아니 저거 말고 아 저거 말고 아 아 아 에어씨 에어씨 에모지 아 이거 누구야 또 나가 좀 렴하러 아 아 저거 저 싼거야 어 저거는 나는 10억 넘어가는거 기대하기 때문에 나는 10억 넘어가는거 10억 넘어가는거 이 자리에서 LH 제발 제발 카바디 에어씨 아 아 진짜 좀 제발 어 아 제발 제발 마지막이다 여러분들 멀티가가 백 멀티가가 백 여기서 엠씨 제발 엠씨 하얀색 하얀색 제발 하얀색 하얀색 제발 큰거 엠씨다 제발 제발 한번 봐주세요 제발 클라이베리트 에어씨 아아아아 진짜 아 나 진짜 엠씨가 응가 주문하잖아 클라이베리트는 하하 와아 이거 참 이걸 안주네 진짜 하아 와아 이거 응가짜도 얼마야 여러분들 60억에 60억 와 하하하하 형님 11억 7천 떴습니다 형님 어 11억 7천 아 10 11억 어 7천 아 3일 2개를 까봤는데 확실히 멀티가가팩에서 대박이 떠야 이득이다 멀티에서 안 뜨면 망한 망한거다 말씀 드립니다 멀티에서 안 뜨면 망하는거야 어 멀티에서 안 뜨면 음 형님 여러분들 멀티에서 대박이 뜨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유바 멀티